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란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의 권태와 허무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히 이것이 원인이다 할 수 있으면 권태와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축축 처져가는지 알 도리가 없으니 해결책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중하고 의미있게 여기며 의지했던 것들이 헛되고 부질없이 보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공허하고 배우자도 자식도 남처럼 느껴지고 아둥바둥 매달리던 그 성공이란 것도 그리고 돈도 인생에서 하나 쓸모없다 생각됩니다. 한때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빠져들었던 취미조차도 저걸 해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친구도 그리고 그 의리도 이제 쓴 웃음만 나옵니다. 인생에서 미련이 하나도 안 남은 듯 느껴지고 어느 것 하나 관심 가는 것도 없고 모든 게 시들시들해집니다. TV보면 남들은 다 재밌다고 웃는데 자신만은 어떤 감흥도 못 느끼겠고 감정이 모두 메말라버린 것이 아니까 싶을 정도로 점점 무표정해지고 웃지도 않으며 심드렁해집니다. 중장년에 들어서면 부쩍 이런 허무함과 공허함이 몰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허무함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깨달아서 삶의 활력을 만땅으로 채우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대 한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올해로 쉬인이 되었습니다. 가슴 속에 사라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쉬인이 되고 보니 지금껏 제가 열심히 살아온 것들이 다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을 쫓느라 개고생만 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아직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꿋꿋이 버티고는 있지만 사실 세상이 그냥 허무하니 아예 살 이유조차 없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분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고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우리는 민족중궁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가르쳤지만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이 우리 인생을 무겁게 그리고 힘들게 만드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인생의 권태나 허무는 어느 때나 위험하지만 특히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삶을 위협하는 어둡고 부정적인 기운입니다. 이것에 휩싸여 빠져나오지 못하면 무기력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거나 사연자가 들려주는 것처럼 살 이유조차 없다고 생각하고 요단강을 스스로 먼저 건너가기도 하죠. 일단 권태는 무엇이고 허무는 무엇인지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권태는 같은 일을 반복할 때 그래서 그것이 너무도 익숙해져서 느끼는 감정이고 허무는 그 익숙해진 일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도 신혼기를 벗어나게 되면 보기만 해도 가슴 뛰었던 연애 감정이 어느덧 사그라들고 관계가 일상이 되어버리면 너무 익숙해져서 어떤 설레임도 흥분도 관심도 느껴지지 않는 권태기에 접어들게 되잖아요. 권태란 이렇게 익숙함에서 오는 겁니다. 이런 권태로 부부가 친밀감이 점점 멀어지고 관계가 밍밍하다 못해 건조해져서 가뭄을 겪는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틈이 크게 벌어지면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해봐야 무엇하냐는 허무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이 고비를 부부가 지혜롭게 극복해내지 못하면 청소적 이혼 상태로 살아가거나 이혼을 하게 될 뿐이죠. 예를 들려고 한 것인데 잘못하다가는 부부 이야기로 깊이 빠져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쓸려 내려가지 않는 방법 첫 번째 인생의 의미에 짓눌리지 마라. 앞서 우리는 민족 충웅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의미와 그 무게에 짓눌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인생의 의미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인생은 원래 허무하고 공허한 게 맞다. 어쩌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너무 크고 무거운 의미를 인생에 부여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어리석게 살다가 이제야 삶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인생의 사명감 또는 인생의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거나 혹은 그 무게를 덜어낼 수 있으니까 이제라도 허무함을 느끼게 된 것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자마다 어떤 의미와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고 태어났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냥 너무도 너무도 운 좋게 행운을 거머쥐고 태어난 거예요. 제가 요즘 우주의 탄생인 빅뱅에서부터 인간의 진화 발전까지 다루는 빅 히스토리에 대해서 무척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빅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기한 것이 빅뱅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태어나 살게 되기까지 무려 138억 년에 걸쳐 너무도 많은 우연과 우연들이 겹쳐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너무 행운하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의미가 필요하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여한 그 의미의 무게에 짓눌릴 필요 없이 인생을 좀 더 가볍게 즐겁게 소풍 나온 것처럼 즐기면 됩니다. 혹여 가끔 공허함이 밀려오면 인생이란 원래 이렇게 공허한 거지 하면서 그 공허함까지도 그 자체를 즐기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잘하던 일도 더 잘하려고 하거나 크게 의미를 두어서 이번에 실수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더 긴장되고 몸에 힘이 들어가게 돼서 결국 실수를 하거나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구에서 홈런이나 안타를 치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빼야 하듯이 또 축구에서 골문 앞에서 똥벌 차지 않으려면 몸에 힘을 빼야 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몸과 마음의 힘 빼고 지금껏 잘 살아왔으니까 하던 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콧노래 부르며 산책하듯 소풍 가듯 가볍게 즐기면 살아가는 게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너무 엄숙할 필요 없다 이거죠. 인생의 허무함에 쓸려 내려가지 않는 방법 두 번째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원래 허무한 거라는 얘기가 목적 없이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거나 우리 자신이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요즘 하도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해요. 인생이 힘들 때 큰 실패를 경험했거나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을 때 내 삶을 의미있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그 중요한 일들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우리는 의미의 공백이나 의미의 상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허무함이 밀려오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런 생각조차 하게 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의미를 찾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높게 사서 행동하려고 하죠.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심리학자 마이클 스티거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곧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걸 의미감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감의 핵심은 내 삶이 중요하고 나란 존재가 더덥지 않다는 믿음입니다. 가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누구는 살아내고 또 다른 누구는 몸 이전의 마음부터 죽어버려 살아가는 시체가 되어버리고 결국 목숨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2차 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크리 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온 것처럼 그 지옥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결국 그런 상황에서조차 꽃향기와 파란 하늘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며 아직 살아갈 이유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들이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의미의 진공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 얼마 가지 않아 죽고 말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인생의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훨씬 행복하고 자살률도 낮으며 치매에 걸릴 확률도 더 낮습니다. 힘든 일이 닥쳐도 자신감을 보이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를 겪더라도 훨씬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의 의미가 더덥게 느껴진다면 이것에 쓸려가거나 그것 때문에 방황하지 말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다시 활력을 충전시키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전에는 돈이 최고라고 최고라고 입에 달고 그냥 돈만 쫓아 살았다가 좌절을 겪고 인생이 허무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건강이나 마음의 행복 가정의 소중함 등을 새롭게 인식하고 여기에 인생의 의미를 유효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분들 많죠. 인생의 허무함에 쓸려 내려가지 않는 방법 세 번째 일상의 패턴을 유지하라 공허함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기 위해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힘든 수련을 거쳐야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숱한 사람들이 나 자신을 찾고 싶다며 산티아고 술래길을 떠나는 거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여행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내 자신을 찾는데 왜 꼭 산티아고 술래길을 걸어야 할까요? 하나의 유행이고 괜한 먹부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 갔다 오신 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죠. 걸으면서 자신에 대해 하염없이 생각하고 싶다면 산티아고 술래길이 아니라도 걸을 곳은 아주 널려 있습니다. 지리산 종주를 해도 되고 백두대간을 걸어도 됩니다. 근데 왜 꼭 산티아고 술래길이냐 말이에요. 산티아고 술래길을 다녀오신 분들이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나 자신을 찾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오셨다고 하나요? 뭐 여행을 다녀오셨으니까 기분 전환이 된 것은 분명할 테고 오래 떠나 있었으니 익숙했던 일상이 또 새롭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만 다녀오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술래자 여권에 찍힌 도장을 보여주며 무슨 인생에 큰 자격증을 딴 듯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복을 찾는 것도 그렇지만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도 멀리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되레 인생의 의미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예측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고 그래서 나의 생활과 습관을 통제 가능할 때 더 확고하게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우리가 지루하다 여겼던 반복되는 일상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이야말로 인생의 의미를 쌓아올리는 토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다 못해 그 지루한 일상을 계속 유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겠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하나 없고 또 그 허무함에 쓸려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 목표를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춰 여러 번 수정했듯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바꾸고 그에 걸맞는 의미를 부여하면 공허함이나 허무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너무 크게 둬서 그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며 동시에 반복되는 이 지루한 일상이야말로 인생의 의미를 쌓아올리는 토대이자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신다면 우리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허무함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